하늘에는 적군, 렌즈구름, 롤구름 등 다양한 모양의 구름들이 떠 있습니다. 구름은 아주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름 입자들의 무게는 1세제곱미터당 약 0.5g 정도로, 가로, 세로, 높이가 1km인 구름이라면 무게는 약 50만kg에 달합니다. 그런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데, 50만kg 이상의 무거운 구름은 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떠 있는 걸까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게 되면, 낙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공기의 저항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공기의 저항력은 중력과 같아지게 되고, 이때 떨어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 되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낙하하게 되는데, 이때의 속도를 종단속도라고 합니다. 이 종단속도는 낙하는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낙하는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더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스카이다이버가 빠른 속도로 낙하하다가 낙하산을 펴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은 커지게 되고, 이때 종단속도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낙하는 물체의 표면적이 클수록 느리게 낙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자는 작게 나눌수록 새로운 단면이 생겨 표면적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따라서 아주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진 구름 입자들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 저항을 받아 종단속도가 느려져 지름이 약 2mm인 빗방울의 종단속도는 초속 6.5m인데 비해, 지름이 0.02mm인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의 종단속도는 달팽이가 기는 속도보다 느린 초속 1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구름 속 물방울은 낙하 움직임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떨어져 멀리서 보면 구름이 계속 하늘에 둥둥 떠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구름 입자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고 상승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구름은 늘 공중에 떠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